이 자가 바로 윤석열 장모 허가 내주느라고 고생했다는 잔데.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. 너무나. 당신만 보면 미안해. 그게 알잖아요. 통과 이렇게 잘 내주고. 통과 이렇게 잘 내주고. 이런 자는 이게 왜 여기 걸려있냐고 이게. 양정 국민들이 분하지 않으세요. 아니 이거 이거. 양정 국민들로서 말하는데 김성교 똑바로 해라.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갖고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지. 경찰이 체포하세요 김성교. 실토했잖아. 윤석열 장모 비리 봐줬다고. 조자가 국회원 나온다고 저렇게 걸어놓고.